조이랜드 윤돌이 대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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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민이 단나리오 조이랜드 윤돌이 대회 윤놀이 자신있단 말이오. 조이팀 말은 콩콩쥬이. 우리 잘난팀 말은 바로 저잘난. 혼란의 명승. 윤놀이 확파. 조이팀 대 잘난팀. 잘난팀 대 조이팀. 정체는 육가락 깜지게. 신나게 조이팀 부터 그만 투. 얘들아 괜찮단 말이오. 이제 시작이란 말이오. 아자아자. 아자아자. 좋았어. 자 콩콩쥬이 한 칸 가면 돼. 알았어. 더. 자 우리 잘난팀은 한 번에 끝내주겠어. 음악. 자 큐어. 뚜다 와라 와라 뚜다. 짜잔 모다. 좋겠다. 더 잘난 모야. 고고고. 고고고고. 더. 개. 턴. 육. 뭐. 자 모야하시니까 한 번 더 던져야지. 음악. 큐. 육. 나 와라 와라 뚜다. 육. 오. 으아. 오호. 오. 또 뭐다. 어머나. 자꾸 왜 뭐가 나오지? 오. 어떡해. 또 뭐야. 자 너멘아 뭐 나 왔어 또. 고고고. 알았죠. 고고고. 고고고. 아예 오예. 응. 음악 큐. 육 나와라와라 뚝딱 또 보다 토개걸 육 나잘란 더잘란 아니 왜 육 잘 던지는 것도 잘못이니 잘못이야 그래 우리 던지기만 하면 뭐라구 그만 그만 아무래도 이 육이 수상하단 말이옴 맞아요 나잘란 더잘란 육에 무슨 짓 한 거 아니에요 야 아무 짓도 안했거든 그래 아무 짓도 안했어 우리 요번에 한 번 더 던지면 이긴단 말이야 그래 육 내라 육 내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헝gl 병 범게맨 아무래도 이 이유들이 수상하단 말이오 그럼 어디취를 한번 볼까 범게 trotzdem 안 돼 안 돼 안 돼 역시 유채 잘난 파워를? 그래. 썼다 썼다. 이기고 싶어서. 그래. 어쩔래. 어쩔래. 나 잘난 더 잘난. 정정당당하게 이겨야 진짜 이긴 거지. 정정당당? 야. 됐고. 야. 우리 그런 거 안 해. 뭐 돼. 좋아. 그럼 조이랜드 친구들끼리만 다시 윷놀이 할까?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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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그럼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지? 알았어. 하면 되잖아. 정정당당. 좋았어. 정정당당하게 설날 윷놀이 대회 다시 시작. 이번에 잘난 팀부터 그만.